혈말이 뭐예요? 소진 씨한테 너무 늦은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. 요즘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. 우리가 헤어지는 그날로 돌아가서 자꾸 다른 결정을 해요. 그런데 눈 떠보면 현실은 그대로고.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봐 그걸 내가 놓쳤을까 봐 걱정돼요.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.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? 그가 했던 이기적인 결정처럼.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. 나의 이 선택도 후회로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. 후회하지 않았을까? 미안해요. 우리 이제 정말 각자 갈 길 가요. 진심이에요?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받아줬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. 사랑이에요? 사랑이에요? 강훈이? 오감이 날뛰는 게 사랑이라면 전 강훈이 남자로 좋아한 적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사랑이라고 믿어온 게 전부 틀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소진 씨 전... 형. 누나 정말로 좋아한다면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야. 소진 씨 전... 소진 씨 전... 목소리를τέols 한 열 차례. 의 piston 이런 절차에 참기면서 기억나는ycz죠? 여ını집니다. 帶 forgi siècle.